아시안컵에서 일어난 축구대표팀의 4분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명 탁구게이트인데요. 아르헨티나 한 축구 해설가는 지난 14일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바이엘은 미넨과 라치오 생방송 경기 중계 중 탁구게이트를 언급했습니다. 해설가는 이강인을 포함한 젊은 선수들이 식사 후 탁구를 하러 가는데 손흥민과 선배들이 이에 반대해 결국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손흥민이 손가락이 골절된 채 요르단 경기에 임했다. 한국이 요르단에 충격패했는데 이런 경우 축구계에선 낙하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정답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태에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유는 손흥민은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이고 이강인은 리얼리티 프로에 나왔고 어린 나이에 이미 유럽 리그에서 뛰는 인기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고 스타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망주 즉 메시와 홀리안 알바레스가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격이라면서 손흥민이 화를 못 참은 것인지 아니면 엄청 착하다고 알려진 손흥민을 저렇게 화나게 만든 건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캐스터도 손흥민을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선수라 표현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강인을 향하던 비난이 갑자기 손흥민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이강인 팬 등이 손흥민 개인 sns에 몰려가 항해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손흥민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살펴보면 최근 게시물 댓글창에 이강인 선수를 매장하기 위한 정치질, 주장 자질이 없는 듯, 거선에 찌른 거 너지 등 비난성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팀막내 라인인 이강인이 대중의 문매를 맡고 있는데 주장인 손흥민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 누리꾼은 고작 22세 어린 선수인 이강인 혼자 총대를 매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강인의 잘못은 맞지만 여론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모든 걸 트집 잡고 흠집 내려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당사자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해명해 달라 입장 표명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강인을 아예 매장시키려는 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도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침묵하는 저희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언론에 과장되게 보고되고 있는데 바로잡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계속 침묵은 아닌 듯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리꾼은 이러고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냐 지금 같은 상황에 광고나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라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누리꾼은 항상 믿고 응원하겠다. 국가대표를 은퇴하지 말아달라. 당신을 보며 다음을 희망할 수 있었다며 손흥민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부는 후배 선수 이강인을 향한 비난 댓글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삽질은 딴 사람들이 했는데 왜 뒷처리를 쏘니가 하냐 이럴수록 이강인만 욕먹는다. 광고 게식을 올리는 것도 계약에 포함된 것일 텐데 뭐가 문제냐 강인만 왜 이렇게 많냐 알바 쓰냐 등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움직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강인 팬들이 단톡방에서 손흥민에게 모든 원흉을 돌리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이강인이 욕먹는 것은 손흥민 탓이고 이강인을 욕하는 것도 모두 손흥민 팬이며 이강인의 광고 타격도 모두 손흥민 팬들이 선동하고 있다며 모든 논인 화풀이를 손흥민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돌며 손흥민이 사실 손가락이 별로 아프지 않으면서 일부러 이강인을 추락시키기 위해 아픈 척 결혼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글을 나르고 있는 것인데요. 단톡방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경기 동안 패스를 못 받은 건 이강인이었다 손가락으로 공은 잘만 돌리더라 팬덤 정치질도 비교가 안 된다. 다른 선수들 인스타에 아플 엄청 많았다. 그런데 그런 게시글은 안 올라오고 손흥민 인스타에 아플 달리니까 바로 커뮤에 올라와서 인스타 테러 중인 이강인 팬들이라고 분위기 잡더라. 이강인이 저렇게 매장 당하명 하면 과연 이득 볼 사람이 누굴까 먼저 멱살을 잡았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과한 짓이었다는 게 알려지면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언프를 한 것 같다 등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쉽게 이러한 유도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여론이 정치질이고 이 모든 것이 대중을 의식한 손흥민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흥민의 sns에는 이강인의 팬인지 누구인지 모를 이들의 악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에게도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이 쏟아지는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이강인 누나인 이정훈의 인스타그램에서 동생 관리 잘해라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 동생 인성교육 좀 해라 등의 인신공격성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손흥민에게 악플을 다는 일부 누리꾼들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큰데요. 소속팀인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은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 응원해준 팬들 덕에 기운을 차렸다고 신경을 밝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가 훈련을 마친 뒤 자신을 기다린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무언가 스치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부상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듯한 모습에 팬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티즌들은 진짜 화난다. 축구 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아픈 손으로 사인을 해주다니 대단하다 영상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수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고 선수들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안의를 걱정하는 듯한 감독 코치진과 축구협회에 대한 비난 의 목소리도 상당한데요. 그런 가운데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전 수석 코치가 한국 대표팀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은 그리 비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클린스만호의 전술적 부재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 대표팀을 맡기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전 감독은 무전술 논란 속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수들의 탓으로 돌렸는데요. 지난 15일 열렸던 2024년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실패 원인으로 손흥민, 이강인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칼을 빼들었고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과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헤어초크 전 수석 코치 역시 아시안컵 실패의 원인을 선수 탓으로 돌렸는데요. 그는 유르단전 패배가 선수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중요한 경기 전날 저녁 팀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톱스타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매우 감정적인 주먹다짐으로 팀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나는 훈련장에서만 그런 것을 알았고 식당에서 일은 알지 못했다. 우리가 몇 달에 걸쳐 공들여 구축한 모든 것을 단 몇 분 만에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발언인데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조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언론에서 토트넘 부진 기사에 손흥민의 구력샷을 실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기사에는 영국 스포츠 전문 미디어 디에슬레틱이 토트넘이 최근 2개월 동안 경기력이 형편없었다고 비판했다며 캡틴 손흥민의 얼굴이 잔뜩 길그러진 이미지를 함께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정작 기사 내용의 손흥민과 관련된 내용은 한 줄 정도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장면을 삽입한다. 특정 선수가 아닌 팀의 문제라면 보통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며 기사 내용에 별다른 언급이 없음에도 일그러진 손흥민의 사진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듯했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오히려 이런 기사를 나르는 게 더 문제다. 부력 샷이라고 이야기한 의도가 뭐냐. 이런 기사를 나른 것 자체가 의도가 보인다라며 오히려 영국 언론의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로 시끌거리는 가운데 아시아 축구연맹은 아시안컵 동안 가장 번뜨렸던 유망주를 선정하는 네온 퓨처스타 후보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요. 아시아 축구연맹은 이강인은 이미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과 프링스 리그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타 선수들이 가득한 한국에서도 도약하고 있다. 그는 첫 경기 바레인을 상대로 멀티골을 넣었고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프리킥 득점을 터뜨렸다. 그는 대회 기간 동안 가장 많은 19차례 찬스를 만들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란으로 투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강인은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라고 이야기한 후 별다른 자세한 겸위 설명이나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강인이 황희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다툼 있고 다음날 물병 던지기 놀이하던 때랑 똑같은 상태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보는 눈도 많은데 자숙하면 좋겠다. 인스타 중독인가? 입장문은 대체 언제 내놓는 건지? 좋아요 누를 때냐? 기본이 안 됐다라며 이강인에게 자숙과 더불어 입장문을 요구하는 의견과 좋아요 누른 게 뭐가 문제냐? 이런 것까지 지적하냐? 선수들끼리 잘 풀고 뭉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때다 싶어서 악플 다는 거 다 보인다 등 옹호 반응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손흥민 선수가 갈등을 푸는 한 모범을 우리 사회와 학교에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승리와 패배 그 자체가 아니며 승리와 패배 너머를 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다. 모든 공동체가 평화를 염원하지만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는 없다. 갈등과 다툼을 거친 뒤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은 손흥민과 달리 이강인은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이 다르다고 정정만 했을 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에 이강인을 향한 비난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큰 다툼이 있고 다음날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서 물병놀이를 하고 추가 입장문은 내놓지 않은 채 SNS를 즐기는 모습은 비난 여론의 힘을 더욱 실을 뿐입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이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